차 안나오기좋고 차 안나올래? 왜 정글 지나가는거에요? 위자고는 2개가 되어있는거에요 그냥 이렇게 파고 지키면 이걸로 고걸 저희 나온 자리에 웨이크업에서 나온거에요? 네 정글에 따라서 나와 아 하하하 보이들 버럭게 버리게 하는거에요 어 아 아 아 저번 라나 목사님 버럭게 버리게 하는거에요 이제 정글 좀 짤 안 무서운다고 사람한테 사람 지나 지냈습니다 아 아 분들도 아직도 ziemlich 수많은 만들어öß게 유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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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유럽 일본 유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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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